안녕하세요. 항아빠입니다. 포켓몬보 고페스트 글로벌 이벤트 내용입니다. 이번 고페스트 일정은 7월 13일 토요일부터 7월 1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고페스트 글로벌에 네크로즈마가 이로치와 함께 등장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울트라비스트 이로치입니다. 조미신도와 철화구야는 먼저 이로치가 풀렸고 페러코체, 메시붕, 전수목은 이번에 풀리게 됩니다. 고페스트 글로벌 이벤트 기간에 일성 레이드 배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왕관을 쓴 피카츄는 서식지를 로테이션한다고 합니다. 짜랑꼬는 이번에 새롭게 이로치가 풀렸으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레이드 배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전설 레이드 배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에는 서식지 로테이션이 진행됩니다. 한 시간마다 서식지가 변경되며 서식지에 따라 등장하는 포켓몬이 변경됩니다. 7월 14일 일요일에는 서식지 로테이션 없이 전부 등장합니다. 목초지의 새벽 서식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태양원관을 쓴 피카츄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반짝이는 대낮 서식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짜랑꼬 이로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한적한 황혼 서식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달원관을 쓴 피카츄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악한 밤 서식지에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루어 모듈의 효과가 1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각각의 서식지를 테마로 한 필드 리서치가 등장합니다. 고 스납샷 서프라이즈가 등장합니다. 티켓을 소지하신 유저는 스페셜 리서치를 통해 마샤도와 레트로즈마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놈들이 향로에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끌려 나오는 안놈들의 알파받을 조합해보면 데이, 라이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안 외에도 각 서식지에 따라 마라카치, 코사노, 안멍이, 벌차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티켓 소지자 보너스입니다. 안놈 외에도 각 서식지에 따라 마라카치, 코사노, 안멍이, 벌차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티켓 소지자 보너스입니다. 색이 다른 포켓몬을 만날 확률이 증가합니다. 하루 최대 6회의 특별한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식지 테마의 컬렉션 챌린지를 완료하여 대단한 컬렉터 메달을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체육관에 포토 디스크를 돌려 무료 레이드 패스를 최대 9개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7km 아래서 특별한 포켓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렌드와 레이드 배틀 시 데미지 위력이 2배가 됩니다. 티켓 사전 구매 혜택입니다. 시간 제한 리서치를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6일까지 구매하시고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해양 왕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6일까지 구매하고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달 왕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켓몬고 고패스트 글로벌 이벤트 내용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